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은서입니다 피부 수분은 지켜주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똑똑한 효소 파우더 세안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벤튼 굿바이 레드니스 센텔라 파우더 워시입니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고체 화장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세계 물부족 이슈는 이미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죠 2025년에는 52개국 30억 명이 모두 물부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 사용을 줄여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물에 희석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성분을 담아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센텔라 파우더 워시는 걱정되는 유해 논란 성분은 줄이고 식물 유래 효소와 씨솔트가 피부 자극 없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모공 속 노폐물을 말끔하게 세정해 피부결을 부드럽게 해주죠 피부 진정에 탁월한 병풀 성분과 칼라민이 예민한 피부를 세안 시에도 진정시켜주고 건강한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 pH 제품으로 민감성 피부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볍게 물 세안을 한 후 수직으로 기울이면 1회 사용분만 톡 나와요 물에 적셔 롤링 해주시면 부드럽고 미세한 거품으로 변하는데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롤링하여 한 번 더 거품을 낸 후 얼굴 전체에 거품을 묻혀줍니다 여기서 꿀팁! 가루를 조금 덜 녹여서 세안을 하면 스크럽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하여 마무리해주시면 세안 후에도 속당김, 건조함 없이 수분감 가득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벤튼 굿바이 레드니스 센텔라 파우더 워시로 모공, 각질 케어, 딥클렌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그럼 안녕!